가오가 필요한가요? 빨리 시작하지 드디어 사냥의 시간인가? 단단히 대비하겠는데 제 마력을 느껴볼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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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뭐하는 거지? 못 보던 얼굴인데 악마와의 전쟁이 지원하고 싶다 유가미군 지옥 호단 유가미군 몬스터로 메가본 어허 또 포렌 누가 보낸 용병이라고? 반갑네 나는 안토니오락 지원 이러한 왕국에서 나눠주는 방어부일세 자네에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테니 어서 음 잘 어울려 보급품은 맞아 그럼 아까처럼만 하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걸세 긴장 하하하하 고생했으니 추가 이걸 바꿔 사용해보게 어떤가? 몸이 좀 가벼... 이동속도와 공격속도를 올려주는... 그럼 다음 시험을 진행하지 되었네 자네 실력은 잘 봤으니 시험은 끝났네 받게 자네에게 맞는 스킬북일세 스킬은 빠르...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용병집결소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받게 안토니오가 보냈다 발급에... 그럼 먼저 제작에 대해 알아보세나 승자가 좋군 금취가 좋군 승상이 좋군 승자가 좋군 딱 맞아 보이는 구분 이번에는 아이템을 강화하면 강화는 유용한 기술이지만 너무 막 기다리던 증명서가 나왔네 오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는 뭐지? 한글자막 by 한효정